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야야야 뿜바야야야야야야 붐붐바, 붐붐바, 오빠 야야야야야 일본의 밤거리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세븐일레븐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가 있어요 약간 라자니아 같아 라자니아 같지 않아요? 진짜요? 와 여기는 무슨 펀라는 천국이야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맛을 선호하는 것인가 우리는 마치 우리는 마치 나무 두 개 오 카레 딸기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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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을 풀어야 하는데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군 이것은 쉿 내일 하는 걸로 안녕 안녕 펠핑팁에 아직 안 봤는데 오늘 거 진짜 휴가를 줄게 니 사이다랑 태국에서 마음껏 줄게 태국 재밌었어 짠 안녕 그립다 나는 일본에 있지만 대박이다 진짜 많이 먹는다 나 몰랐어 나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내일 더우니까 썬데네 진짜 먹고 있네 내가 정말 처음인 칫솔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집중 집중 집중하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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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수하는 거는 끄고 해야지 나의 새 거를 아직 꼭 깰 수는 없어 저는 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데 너무 팩이 제 얼굴 가려지지 않고 거의 투명이어서 얼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직이야 생얼챙은 좀 더 기다려야 해 굿밤 오늘은 일하는 여자의 모습이랄까요? 오늘은 일하는 여자의 모습이랄까요? 오늘은 일하는 여자의 모습이랄까요? 또 또 또 셀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하나 설 무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거의 마지막 순서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뭔지 안 나왔네 그일만에서 큰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어떤 감정인가요? 도키도키 정말 긴장이 되고요 도키도키 동요구 도둑거리 스테이 아마도 하루 일어끼지 그러나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무대를 빨리 끝내고 빨리 먹재요 아 진짜 빨리 무대 하고 싶어요 빨리 무대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Giruminy faço는 숫 tem relate to the blind make 쾌해 봐 MC 연습 성공 뭐야 MC carries 아나운천데 일본 아나운서 아 언니 잠시만요 오우 배웠는데 웃음 재밌다 저 오늘 보라색 샤도 메이크업을 했는데요, 어때요? 안 뜨거워! 기대해주세요! 시작! 파이팅! 안녕! 아 잠깐만, 그거 말고! 나 그거 붙이려고요? 그런 사람 처음 봐요! 왜 안 봐요? 저요?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지금 블랙핑크가 또 해냈습니다. 1년에 한 번 이렇게 눈이 온다던데 딱 저희가 아주 코딱치만큼 일본에 있는 그날! 우와! 일본에 있는지 2일 됐는데 2일째 눈은 꽝 차온다! 대박! 저희가 일본 오면 자주 먹는 튀김 정식입니다. 어때? 수고이야? 수고이네! 나 이거 2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매워 봐. 밥 시킬까? 음! 한 병에 55,000원? 음! 열심히 밥 먹고 있어요. 음! 진짜 예쁘다! 메론빵! 메론빵! 우와! 여기는 뭐에 뭐에! 물 밖에 없어요. 물이랑 빵 더 있어요. 우와! 맛있겠다! 그치? 오! 오! 그러게! 같이 찍었다고! 이거 보지? 분위기 잡네. 찍어주지 마요. 아 찍어주지 마. 이거 또 없어. 왜이래. 짜증이 이거! 짜증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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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대박! 아 대박! 우와! 리사야 너 너 밀크티 먹고 칠한 것 같아. 딱 한 것 같아. 지금 세이퍼. 그렇게 해봐. CF처럼. 시작! CF 노력! 빨리! 연락 주세요 이래. 연락 주세요. 아! 멘트에서 가서 왠지. 너무 죄송하다. 리사 어떡해 이들은. 리사 어떡해 이들은. 이제 CF 안 돌아. 리사 어떡해. 리사 어떡해. 짜잔. 드디어 왔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는 라이사 씨. 양념 쪼쪼. 파키 같쥬? 레드벨트에서 확인해보고 싶어요. 플레이 flaming 거! 아! 아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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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